안녕하세요. 뉴스톡날씨 유다현입니다. 햇볕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비타민 D. 여러분은 비타민 D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될 경우 면역과 호르몬 체계에 문제가 생겨서 당뇨나 루마티스 관절염에 잘 걸릴 뿐만 아니라 우울증 위험도 더욱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디오넥 클리닉 김고은 원장과 함께 비타민 D의 효능과 또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햇볕 비타민이라고도 불리는 비타민 D. 비타민 D 결핍 환자가 매년 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 소아 청소년의 비타민 D 결핍이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해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요? 지난해 소아 청소년의 비타민 D 결핍률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15 내지 20세 청소년 10명 중 7, 8명 정도는 비타민 D 결핍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18 내지 20세 청소년이 85.8%로 가장 높았고 나이가 많을수록 결핍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 청소년의 결핍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소아 청소년들의 비타민 D 결핍률이 높은 것은 입시 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학업에 햇볕을 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내의 비타민 D는 대부분 햇빛 노출을 통해 피부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평소 햇빛 노출이 부족할 경우 비타민 D 결핍증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렇다면 비타민 D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나요? 비타민 D는 소아 청소년기에 뼈 성장과 건강에 꼭 필요한 중요한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골격 형성에 필요한 칼슘을 대장과 콩팥에서 흡수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 D를 하루 권장량만 섭취하면 전립선암, 유방암, 대장암의 발생 위험을 30 내지 50% 정도 줄일 수 있고 고혈압과 당뇨병 등 질병의 발병 위험도 낮춰줍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에도 적절한 체내 비타민 D 수치가 체중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면역조절 세포, 상피세포, 악성종양세포 등 여러 세포의 증식과 분화의 조절에 관여하고 세균을 죽이는 대식세포를 활성화해서 면역력을 강화하기 때문에 독감과 피로 및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될 경우에 질병에 걸릴 수가 있다고 하던데 비타민 D 결핍으로 인해서 우려가 되는 질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비타민 D는 각종 생리적 기능 유지에 중요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질환 발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비타민 D 결핍증은 골다공증, 낙상, 고관절 골절 발생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암이나 자가 면역질환의 발병률도 높이게 됩니다. 또한 비타민 D는 뼈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소아 청소년기에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 구루병, 골다공증, 다발성 경화증 등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어린이에게 비타민 D가 결핍되면 골격의 석회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골격이 약해지고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휘게 되어 구루병이 생깁니다. 성인에게는 골 풀면의 뼈 유기기질이 무기질화 부족을 일으키고 골단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골연화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새롭게 만들어지는 뼈의 골화가 미약해져서 골절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비타민 D가 생리적 기능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햇빛이 꺼려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이나 또 건선 등 피부질환이 있는 경우인데요. 이런 민감성 피부를 지니신 분들은 아무래도 더욱 자외선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피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어떻게 이렇게 적절하게 햇빛을 쬐는 게 좋은 건가요? 뼈 건강을 위한 비타민 D 합성을 위해서는 하루 20분 정도만 자외선 노출이 필요한데요. 과도한 자외선 노출은 피부에 독이 되기도 합니다. 자외선은 광노화, 색소침착, 여드름, 안면홍조 등 다양한 피부 변화를 일으키고 심하면 피부암까지 유발할 수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면 살균작용 및 건선이나 백반증 등의 피부질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합성을 위해 필요한 햇빛 노출 시간은 일주일에 2, 3번 정도 하루 10 내지 20분 정도로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온몸 전체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기 때문에 얼굴을 제외한 팔다리 등의 피부를 통해 충분한 비타민 D 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시중에 보면 비타민제도 참 많잖아요. 그래서 몸에 좋다고 하니까 많이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데 과다 복용을 하면 아무래도 부작용이 찾아올 것 같아요.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까요? 비타민 D가 과도하게 많을 때에는 고칼슘혈증, 고칼슘요증, 신장결석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식품과 자외선으로 합성되는 양만으로 비타민 D 과일증이 나타날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주로 비타민 D 보충제를 과다하게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과잉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D가 부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평소에 먹으면 좋은 음식, 또 만약에 부족했을 경우에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비타민 D는 연어 같은 지방질 많은 생선이나 또한 등푸른 생선, 그런 생선들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 동물의 간, 달걀, 노른자, 버섯, 우유, 콩음료, 마가린 등에도 들어 있습니다. 남녀 성인의 비타민 D 하루 충분 섭취량은 5마이크로그램이고 59세 이상인 사람, 임산부와 수유부는 일반인의 2배 정도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사람이 햇빛을 쪼이면 피부에서 생합성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품 섭취를 통한 권장량을 결정하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식품으로 섭취되는 것은 비타민 D의 전구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므로 지방이나 기름과 함께 섭취되어야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라에 따라서 비타민 D를 우유나 마가린, 곡류, 빵 등에 첨가하기도 합니다. 음식 말고도 비타민 D를 보충하는 방법 중에서 주사요법도 있다고 해요. 주사 시술로도 치료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시술인지 소개해 주시죠. 비타민 D 주사는 요즘의 면역력 증강 주사라고 불리며 혈관 주사로서 체내에 직접 비타민 D를 주입하는 시술로 면역세포를 생성하고 칼슘을 축적시키기 때문에 각종 바이러스성 질병으로부터 예방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피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서 피부톤 및 피부결 개선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사제의 장점은 고용량의 비타민 D를 체내 한 번에 주사하기 때문에 한 번 맞으면 약 3개월 정도 적정량의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유지돼서 평소에 야외활동이 없거나 일일이 보충제를 챙겨 먹기 번거로우신 분들에서 간편하면서 효과적이고 비타민 D 결핍이 심각한 수험생이나 노인분들에게도 빠르고 지속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점에서 최근 들어 각광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햇볕을 우리 몸의 건강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최근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암 환자가 증가하면서 야외활동과 자외선을 피하는 분들이 많아지셨는데요. 적절한 햇빛은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충분한 비타민 D 합성을 위해서는 일조량이 가장 많은 낮 시간대에 10 내지 20분 정도 주 3, 4회 햇빛을 쬐는 게 적절하고 만약에 1시간 이상 자외선에 노출될 때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각종 색소질환이나 일광화상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전에 들으신 것처럼 햇볕을 장시간 쬐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적정량은 우리 몸에 필수적입니다. 적당히 햇빛을 받으며 비타민 D를 부족하지 않도록 해서 건강을 챙기는 것이 무척 중요한데요. 햇볕 좋은 날, 가족들과 함께 산책을 하면서 정서적인 건강도 챙기는 건 어떨까요?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